와우, 오빠. 우와, 오빠.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바로 가져온 거야. 진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세균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야?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실패하고 계속. 이게 빨아들이지 못하네. 안 돼, 안 돼. 됐다, 됐다. 제발. 너무 약해, 이건. 이렇게 좀 진공이 헐렁하게 잡힌 것 같아서.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안 돼, 안 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진공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빡팽하잖아요. 돼요? 제발. 제발 과연?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됐어, 됐어. 바로 정육점으로 가서 업소용 기계에다가도 했는데. 겨우 진짜 어렵게 잡았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렇게 인터뷰할 때도 소중히. 진공을 했고요. 이렇게 결혼기념일 전까지 에이징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와, 50일 동안. 50일입니다, 50일. 50일 프로젝트. 저거 되게 의미 있다. 그래요? 진짜 의미 있네. 의미 있게 먹으려고. 정말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틀째. 잘 입군. 그런데 이게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덮어놨어요, 그나마. 골판지로. 골판지로. 숙성시킨 지 5일 정도 됐습니다. 5일. 드라이에이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16일 정도 됐거든요. 완전 딱딱해요, 지금. 아, 저기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야. 29일 정도 됐는데. 3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35일 차. 꺼내봤어, 한번. 꺼내봤어, 한번. 볼라고요. 완전 딱딱해서 지금. 아예 안 눌립니다. 조금 더.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야, 방송 최초 실제로 드라이어징 했어요. 와, 50일 동안. 50일입니다, 50일. 우와. 진짜 정성광인이시네요. 와, 이걸 어떻게 해? 아,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긴장되지? 어? 긴장돼. 잘라볼게. 잘라봐? 자, 이제 이제 절단식 가야죠, 절단식. 아, 잘라이려면 잠깐만. 잠깐 기다려. 네, 네. 아, 그. 혹시 내가 아는 그건가요? 뭐야? 아니. 내가 아는 그건가요? 아니. 오전에 또 튈 수 있어. 가압자, 가압자. 네, 냉양기니까. 너는 가만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스윗해. 오, 저것도 이렇게. 오, 다 잡아주셨어. 오, 지금 지금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요리할 때도 되게 러블리 하시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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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띠. 아니, 저거 안 하면 안 돼요. 세팅. 세팅. 어, 어, 셰프. 아, 올려줍니다. 우리 소연 씨가. 갑자기 넘어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지금 7년째인데 저렇게 눈빛이. 괜찮아? 까볼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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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과정도 뭔가 좀 신비롭다. 정말 딱딱해 보인다. 아니, 어때 보여? 너무 처음 보는 느낌이야. 바위 같아, 바위. 고기가? 파도를 많이 맞은 바위 같아. 저렇게 딱 응고 되는 거예요? 오, 딱딱해 보인다. 딱딱하게. 자수정 같아, 자수정. 검은색 보석 같아. 어때, 냄새가? 냄새? 응. 그러니까 냄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냄새가 안 나. 꼬리꼬리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왠지 왠지 볼 것 같은데. 잘라볼게. 오, 잘린다. 오, 되게 부드럽게 썰린다. 어때, 느낌이? 어? 느낌이? 응. 칼질의 느낌? 이게 좀 치즈, 이렇게 오래된 치즈 있잖아. 응. 그런 느낌. 어, 기대돼. 둥둥둥. 아, 떨려. 어, 기대돼. 갖다 주세요. 가자. 자, 박사님. 둥둥둥둥둥. 왜? 왜, 왜? 왜, 어떻게 했어? 우와. 나는 그릇인데. 아니, 이거 그냥 생고기 아니야? 왜, 왜? 왜, 어떻게 했어? 난 너의 리액션을 보는 거야. 어때, 내 리액션이 지금 어떻게 일으켰어? 잘 된 것 같아. 어머! 저는 소영이 리액션으로 이걸 잘 됐나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자. 맞지? 잘 됐네. 세상에. 우와, 대박. 우와.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잘 된 겁니까? 저도 처음 본 거라서. 안에 냄새 한 번 맡아볼래? 냄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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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치즈? 치즈 향도 나는 것 같아. 오. 생고기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네. 그 안쪽에는. 되게 신기하다. 밖에는 딱딱해지고. 해볼게. 우와. 두껍게 좀 두툼하게 먹어볼까? 응. 좋아, 좋아. 두툼하게? 응. 한 4cm 정도로 할게.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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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너무 좋아. 응. 두툼하게 잘 잘랐다. 뭔가 되게 멋있다, 고기가. 칭찬도 너무 잘해. 뭔가 되게 멋있다, 고기가. 멋있다, 고기가. 저런 말을 했었구나. 집중하면 안 돼요, 야. 집중하면 안 돼요, 야. 안 돼요, 안 돼요. 광인 같아요. 매드사이언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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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경건하게 된다. 이야. 와, 이거 몇 덩어리 나오는 거야? 와. 오. 너 왜 이렇게 칼질을 잘해? 칼 잘 들어. 어. 감사합니다. 효윤 씨는 집에서 사모 씨만 관찰만 하고 있어서. 재미있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악수도 쳐주고. 아직 이제. 아직 조금. 리액션이 진짜 너무 좋다. 정리를 해야 돼요. 테두리 정리해야죠, 그렇죠? 네, 네. 오래 걸리는 거 알지? 어. 아, 이거는 오래 걸려도 될 거 같아. 천천히 조심히 조심히. 끝에 부분. 오, 이거 잘라야 되는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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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다. 이야. 50일의 결과물. 어떨까? 진짜 눈 뜨자마자 오빠 늘 하긴 했는데. 아유, 우리 오빠 고생했네. 그동안. 고생했네. 그동안. 고생했다고. 고생했다고. 아니, 백허구도 하고 엉갱팡팡도 하네요. 아니요. 저 집중하느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와, 예쁘다, 빛깔도. 우리 첫 데이트 때. 첫 데이트 날? 오빠가 저녁으로 진짜 맛있는 고기 사줬잖아.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내가 거기서 확 반했다면.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었냐며. 첫 데이트 날 반하셨대요. 이런 남자라면. 그전에는 누가 먹는 거를 별로 중일 생각 안 했었잖아. 그렇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오빠를 만나고. 알았지. 그렇지. 약간 우리 집은 좀 이렇게. 아빠 엄마가 약간. 채식 많이. 나도 그냥. 그랬었다가. 오빠 만나고 내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 귀여우셔. 어쩜 이렇게 대화를 예쁘게 해. 다 했다, 어머니세요. 진짜? 와우. 우와.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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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미션이 걸린. 7주년을 위해서. 우와. 아, 로맨틱 가이입니다. 우리 맛을 못 봤잖아. 아, 맞다. 맛을 봐야지. 그래, 제발. 아, 궁금하다. 이거 우리, 이거. 소금 간만 미리 해놓고. 바로 굳자. 진짜 맛있겠다. 우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와, 이거 정말 고기 색깔이 너무 좋은데. 우와. 얼마나 연할까. 올리브유? 응 올리브유? 맞아요 하나만 먼저 부어볼게요 좋아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조심조심 영상만 보면 연애 50일차 정리로 보여요 지금 오 우와 우와 1분 30초 이거 막힐 때 뒤집으셨다 이게 오랫동안 드라이 에이전에서 기름이 확실히 덜 튀는 거 같아요 맘에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너도 그만 가르쳐 기름이 다 뜨거 둘 다 개그코드가 있으시네요 근데 그거를 소연씨가 받아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되게 조용하고 정숙하다 버터 로즈마리? 버터 로즈마리를 바꿔 올까요? 네 부탁합니다 네 셰프 마늘도 부탁해요 그게 로즈마리고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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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야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소연아 이거 고기를 온도를 겉에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안에 젤라고 한번 이거 샀는데 이거 샀어요 이거 젤라고 새로운 장비 55도에서 60도가 돼야 되네 그럼 이제 미디움 돼요? 미디움 돼요 55도에서 60도 36도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좀 더 이거 잘 샀네 부르게 왜냐하면 자르고 다시 구우면 이거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독상하죠 부어줍니다 머리가 옆으로 정말 광인 정말 광인 정말 광인 오른다 오른다 45도 자 올라갑니다 너무 신났다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 오른다 오른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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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도에서 60도 제발 55 55 제발 나와 52.6 52.8 이걸 또 해 주시네요 소연 씨가 옆에서 53.6 없습니까 53.7 됐죠 당첨 53.7 53.7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또 어 어 레스팅 같이 독들이 응 단유 씨 단유 씨 네 오빠 되게 멋있다 오빠 되게 멋있다 아 머리에 머리띠를 끼고 있는데도 아니 장군 어떻게 잘 갔어 너무 부러워 우와 다른 프로 같아 다른 프로 이야 진짜 이렇게 가운에 머리띠에 했는데도 멋있어 우와 둥둥둥둥 어떻게? 왜왜왜 아이구 오빠 고생했네 그동안 쌍우 쌍우가 더 좋아 멋있어 아니 저게 가능? 저런 집도 있대요 나 소문에서 전설에만 전해야면 그 국물을 처음 봐 저도요 나는 거짓말 같아 결혼 7년차인데 아 아스파라우스는 두 개씩 먹자 네 우와 이야 와 맛있겠다 어머 나중에 어 지금 돌았어? 응 돌았어 돌았어 아 아 아 좀 떨어져 있어 집이 너무 넓은데 너무 붙어있어 도마가 낫지 않나요?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 지금 잘했다 아 오빠 고생했어 진짜 50일 동안 50일을 준비해서 진짜 난 정성을 들여야 돼 항상 어 막 울림이 있다 마음속에 와 17초 오빠 카운트 다음 16초 15초 14초 13초 10 9 8 7 너무 잘 맞아요 두 분 5 4 3 2 7주전 축하합니다 우와 저것도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우와 너무 행복해 보여 두 분 우와 너무 예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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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호텔 같아 호텔 스테이크야 50일을 기다려서 오 오 오 오 잘 익었다 너무 잘 익었다 색깔 봐 진짜 잘 익었다 딱 미디움 완벽한 미디움 잘 잘 보였어 퍼펙트 미디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5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먹고 싶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50일만에 먹는 좀 씹어 씹고 느껴 씹고 느껴 씹고 느껴 씹고 느껴 오빠 왜요 왜요 녹아 제발 제발 과연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니 막 이렇게 되게 묵직하고 우아해 묵직하고 우아해 우와 맛이 우아하다 오 야 마표였나 우아해 응 응 정말 맛있어 오늘 날이니만큼 자 우리 과학자님께 어머 어떡해 무슨 일이야 음 엄마가 야 지나 있어 지나 있어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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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다 맞다 우와 이거 진짜 깜짝 놀라신 거야 그냥 50일이었어요 이렇게 50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50일이 보람이 있다 양념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기 자체에 그 오랫동안 숭석시킨 그 묵직하게 와요 우와 이렇게 혀에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런 고기를 접하다니 오빠 덕분에 와 처음 먹어보는 거 이거 진짜 50일이 맛있다 50일이 맛있다 50일이 맛있다 와 진짜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와 너무 50일 드라이징 스테이크라니 오마이갓 보람이 있네요